형, 저기 안 죽었어. 살아있는 사람이야. 뭐라고? 지금은 뭐라고 한 거야? 안 죽었어? 살아 있어? 네. 정말 살아있단 말이지? 어떻게... 앞장 서. 어디? 방금 온 길로 앞장 서라고요. 나도 나가게. 거기서는 못 나가. 형도 나가려는 시도는 해봤다면서요. 그러니까 앞장 서라고! 아니, 두 사람이 나 데리고 가면 되잖아. 응? 그 형사.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. 글쎄. 나도 궁금하긴 해. 김 군이 살아있대잖아. 종 좀 지워. 우리는 다 죽었는데 이 형 혼자만 살아있다고요! 총 맞을 일이야? 이때까지 우리를 속였다고요! 아니, 그게 그게 착장하고 속인 것이...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어.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. 앞장 서. 나도 궁금해서 그래. 비유. 그럴까? 뭐지? 뭐지? قول 뭐지? 뭐지?